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요즘 상당히 변화가 많죠. 공부할 때 지장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힘을 좀 내셔서 정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늘은 56페이지의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시장론에서 지난주까지 정리를 해드린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고요. 여기 시험목차의 두 번째가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 및 공간구조론 안에서는 지대론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하고 그 다음에 입지론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대론은 출제 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도시공간구조이론도 꾸준히 나오는데 얘들의 요즘 특징은 지대론하고 입지론하고 이렇게 묶여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론을 갖다가 도시공간구조이론은 도시공간구조이론 하나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지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대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이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지대 발생 원인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한 거는 우리 교재 상황에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지대 발생 원인 글에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체감의 법칙 이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대 발생 원인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최열등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최근 시험에서는 이제 무지대 토지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이제 또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뭐가 되냐면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갖다가 인식을 할 때 경제적 잉여와 생산비 중에서 뭐로 간주하냐면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로 간주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카도가 또 얘기한 건 뭐냐면요. 생산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 포인트로 해서 최소한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나오면 이런 내용 정도는 숙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것이 튀넨의 위치지대인데요. 이 위치지대에 대한 논리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농업 입지론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대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튀넨의 위치지대에서도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낳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대는 낮게 결성이 될 거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절약분만큼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를 또 역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에 대한 거는요. 농업 입지론인데 현대 도시 토지를 이용하는 관점에서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바뀌면 틀리다는 거죠. 튀넨의 위치지대 또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이 이론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 이론에 영향을 준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 또는 입지이론 이렇게 되는 거를 또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치지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57페이지 맨 상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튀넨의 이론은 1920년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숙지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얘기죠. 여기도 역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지대 발생의 원인은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됐다는 이런 얘기죠. 자, 개인이 특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위치나 비욕도의 관계가 없이 지주는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주는 뭐를 요구할 수 있냐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중에서 특징 중의 하나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기는 한계지라든가 또는 최열등지에서도 뭐는 성립하냐면 지대는 성립한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의 논리에서는 지대가 상승을 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의 일종이다. 이렇게 간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계지라는 것은 결국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남는 인연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산비 안에는 농부의 정상적인 이유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하게 되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자기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대가 상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요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의 공통적인 지대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론소에 대한 입찰지대라고 되어 있죠. 현대적 지대이론이라고 해서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일단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농업 지역에 있을 때 어떤 공간 구조에 대한 분할을 도시 지역에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여기 구성에서는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지대가 되고 거리가 되면 도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지대가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지대에 대한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입찰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용액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최소 지불용액이라고 해서 한 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요. 이 기울기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한 번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된 거죠. 기울기는 한 개의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서 구한 것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인데 예전에 분모 분자를 바꿔서 한 번 준 적이 있죠. 여기서의 한 개의 교통비라는 것은요. 단위 거리만큼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용을 얘기하는데 1km를 이동할 때 그런데 도심 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하죠. 그러니까 단위 거리당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량도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교통이 개선이 되면 공간을 이동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는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입찰지대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교재상에 보시게 되면 58페이지에 마샬의 준지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끝으로 나오는 마샬의 준지대라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샬은 지대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었죠. 순수지대라는 게 있고요. 준지대. 그래서 이 순수지대라는 것은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선물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준지대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류 있죠. 얘네들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이윤의 성격이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에서 얻는 소득과 비슷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명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단기에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준지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단기에만 성립하고 장기에는 소멸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마실의 준지대라는 개념이 거기에 양가로 4번에 보게 되면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 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핵심 요약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있을 때 중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였지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이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게 되면 지대론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한 10분 정도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 한 두세 번 들으시면은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때 배웠던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의 경제 지대라고 돼 있죠. 파레토의 경제 지대에 보게 되면요. 생산자의 총 수입이라는 것은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 지대의 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시험에서는 인용이 잘 안 됐던 건데 한 번 전용 수입의 개념을 제목을 경제 지대로 바꿔서 한 번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용 수입과 경제 지대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용 수입이라는 건요. 이전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통상 여러분 시험에는 이제 전용 수입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임대료나 사용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그 토지를 관리하거나 내가 부담하는 세금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굳이 그 가격으로 이 토지를 임대주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내가 건축해서 내가 임대 사업을 내가 직접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용도,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 전용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생산의 기회비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경제 지대라는 건요. 일종의 초과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과 이윤. 그래서 얘는 생산자의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나머지가 경제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제 지대의 크기라는 건요. 생산 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파레토의 경제 지대에 가시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생산 요소의 탄력성에 따른 전용 수입과 지대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죠. 그림 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생산자의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회량이거든요. 이 면적이 생산자의 총 수입을 나타낼 때 이 총 수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경제 지대하고 전용 수입의 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공급 곡선의 결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S1이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수입에서 경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죠. 그리고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의 크기는 커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의 논리는 뭐냐면 생산자가 만약에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을 해요. 그게 토지와 자본의 두 가지 요소라고 가정했을 때 둘에서 얻게 되는 효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은 동일해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생산 요소 중에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 우리가 입지 않은 산업들은 대부분 이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쓴다는 얘기냐면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 입지 않은 산업이 있죠. 도심에 입지 않은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심에 입지 않은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게 되더라. 그런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건 이렇게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입지 않은 산업들 중에서 금융업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크게 해서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얘네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심의 입지에서 이익을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59페이지에 위에서 맨 위에 가면 양가로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양가로 3번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농업이나 금융업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읽으시면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대론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구별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마찰비용은 교통비하고 지대를 합한 것을 우리가 마찰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부수적으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요. 59페이지에 하다를 가게 되면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있죠. 이 도시공간구조이론에 대한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도시는 시간이 경과면 공간구조가 변하겠죠.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들인데 대표적으로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호이테의 선형이론이라고도 있죠. 그리고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선형이론은요. 동심은 이론을 수정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다핵심이론은 얘네 둘을 결합시킨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이론은 상호 연관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면 세 개의 이론을 묶어준 것을 우리가 시몬스라는 학자의 다차원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동심은 이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공간구조가 변화될 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공간구조가 변화되는데 동심은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즉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침입과 경쟁과 천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동심원 지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위지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실전에서는 결국은 공간구조가 분화가 되는 시발점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점위지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점위지대라는 것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심원 지대상에서는 점위지대의 위치와 저소득층의 요 위치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양상을 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 적어지는 양상을 띈다라는 것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9페이지에 동심원 지대라고 돼 있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굴밀도가 낮아지고 범죄의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환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는 얘기는요. 직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동심원 1호는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1호이기 때문에 일반성은 좀 결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호이테의 선형이론이라고 있죠. 선형이론에서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동심원 이론과는 다르게 여기는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형이론에서는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방사형으로 확대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형이론의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는 다르게 도시의 중심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외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될 때 어느 방향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냐면 가장 마찰과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도로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급 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찰과 저항이 적은 방향에 고급 주택지구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도심하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산층 중급 주택들은 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입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중심이 되겠죠. 대신에 저급 주택지역은 이 사람들하고 정반대편에 주로 어디 주변에 있겠어요. 공장지구 주변에 입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 분리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은요. 허드가 주장하는 최소 마찰비용 이론이라고 해서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마찰과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성격을 같이 한다고도 얘기해 주는 경우죠. 그게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론이죠.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니까 그런데 주거지역만을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했다는 것은 약간의 단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동심원 이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수한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형이론상에서 보게 되면요. 내용에서 호이트는 양가를 이번에 도시의 주거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상류층의 주거지 입지 선택 능력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이론상에서는요. 도시의 공간구조가 분화가 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이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라는 얘기죠. 지금 소개해드린 동심원 이론과 선형이론은 단핵도시예요. 도시의 중심이 하나. 그런데 여기는 제목대로 다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먼저 특정한 시설과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통해 가지고 수송하기 편리한 곳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업공단 같은 게 조성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업종 간에는 유사활동 간에는 모여서 입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직접 이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해서 즉 예를 들어서 고급 주택지구하고요. 공장지구는 서로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공간구조가 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가끔 지문으로 쓰니까 다익심이론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60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다익의 발생 요인이라고 해서 4가지가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가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거 1번의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1번은 맞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 지대라고 설명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티넨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봤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티넨이 얘기한 건 위치지대고요. 절대지대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얘기한 건 리카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걔도 틀렸다는 얘기죠. 절대지대설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어디에서나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틀리죠. 멀어질수록 중심지에서 그 다음에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4개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읽으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질문에서 실전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딱 읽는 순간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고 하면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맞고 틀리거를 고르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대한 것부터가 입지론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입지론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안에 가면 계산 논리도 있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이론을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